연기제곱을 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의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을 다시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열로 조격이나 반신경과 같이 외부에서 열을 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주혈을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그런 이유에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직접 열을 내 몸에다가 가해서 열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직접 제 몸을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 몸 전체의 온도를, 기운을, 기운, 내 몸체의 체온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면요. 건강이 나쁘면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되냐면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0.5도의 체온이 떨어지면요. 면역력이 뭐 한 30% 저하된다. 면역력이. 그래서 제가 감기가 잘 걸리고 혹시나 그렇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건강이 나빠져서 제 몸의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건강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일단 체온도 떨어지니까 감기라는 것은 바깥에 냉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자다가 보통 춥잖아요. 그러면 뜨뜬한 사람 몸이 좀 괜찮으면 춥게 자도 그 다음날 그 냉기를 잃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냉기가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좋으면서 동양적으로는 감기가 된다. 그게 이제 감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분이 어떻게 건강해져가지고 0.5도를 이상만 이렇게 올리면 면역력이 30%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면서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옆에 제가 발마사지 할 때에 방구증이 발지압판 밝기를 했는데요. 이게 혈액순환이 가장 좋다고 혈액순환 시킬 수 있는 운동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아마 그 이전에 동영상 중에 발지압판 밝은 데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발마사지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열심히 하면은 순환이 돌면서 내 몸의 에너지가 최대한 잘 돌고 그리고 밟고 있으면요. 아래가 따뜻해지는 건 확실히 느낍니다. 하체가. 하체가 엄청나게 따뜻해지면서 한 30분을 밟고 있으면요. 몸에 열이 나요. 몸 전체. 그러므로 이것도 냉기가 빠져나가고 아까처럼 조교, 반신욕 같은 열을 줘서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또 한번 정확하게 실전을 해보시면은 조교과 반신욕이 힘드신 분은 발지압판 밝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기혈순환을 좋게 해도 몸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예를 들면은 기혈이라는 특히 기라는 거는 기운이라는 거는 열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온도를 제가 따뜻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혈이 잘 되면은 따뜻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팔에 기혈이 순환이 안되면은 팔이 냉해요. 그래서 손발이 예를 들어서 실이라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실인 거 부분적으로 어딘가 실인 경우에는 경락을 이용해서 덩과 지압을 통해서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도 맞을 겁니다. 그거는 이전에 아마 제가 또 기혈에 대한 동영상을 좀 예외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인간한테 가장 좋은 게 곡식인데 잘 먹어서 제가 건강해져서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서 내가 잘 태워서 잘 쓴다면 세포들이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 냉기가 빠지겠죠. 그래서 기운을 좋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기혈순환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야기해준 때 이전에 기미로운 상황에 대한 맛으로 인간은 경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경락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등이 나쁘면 짠 거를 먹어서 등을 따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손끝이 문제가 있으면 덜근 맛을 먹고 다리에 지가 나면 신맛을 먹으면서 더 경락 순환을 좋게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듯이 음식의 맛과 음식으로서 기운이 좋은 음식으로서 제가 이렇게 냉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냉기 제거를 한다고 해야 되겠다고 어딘가가 누가 내는 냉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누군가가 고집을 할 때 그 방법만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세 편을 나누어서 해드렸던 거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편한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조교 반신력이 좋으면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하시고 안 되는 분은 양말이나 네일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그것만 해가지고 냉기가 빠지진 않죠. 그러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발 제압한 밟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도 하고 기혈순환을 좋게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음식도 본인의 기운을 좋게 하는 음식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도 가지고 그런 건 아마 대부분 제가 계속 하는가 그 카페 네이버에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실천하시면 충분히 아마 냉기가 자연스럽게 1년 2년 내에 다 이렇게 빠져서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언어 보고 있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